6월 1일 아니 지민 앤 슈가 앤 정규 슈가 슈가맨 그때 라디오에서 이 짐걸측으로 이 야식을 만들어서 직접 슈가 형이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실로 왔다 와우 어디 왔어요? 4일째 여기서 숙식을 해외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같다 맛있어요? 응 진짜 맛있어요 맞다 아 황벅도 맛있네요 인기가 샌드위치 같아 아 진짜요? 음 절대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온 거 음 지민이 정성이 느끼어서 정말요? 굉장히 맛있는 거 같다 어 정말요? 응 더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다 오 정국 만들어주세요 형 지민한테 파트가 좀 늦어올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 샌드위치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아버지가 많이 만들어주시던 그 레시피들 그대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응 4개에서 져서 음 되게 굉장히 되게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음 되게 맛있게 만들었다 되게 4개 져기 때문에 굉장히 맛없게 만들 수도 있을 법 한데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다 그래도 형이 작업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요 혼자 계란을 깨고 손으로만 아 정국이도 계란을 깨는 걸 도와준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국 화이팅해요 형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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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고 종국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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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